마키아베르의 군주론 편견 없이 읽기 마키아베르의 대표작 군주론을 덮어봅니다. 다만 산티디 디토가 그린 마키아베르의 유명한 초성화처럼 원숭이상으로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마키아베르 교활한 자 혹은 곤모술수에 능한 기회주의적 독재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죠. 편견을 심어 군주론의 의미를 각색하기 위험입니다. 그가 그만큼 기득권 세력들에겐 위험한 철학자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억압받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마키아베르의 생생한 언어를 복원해야만 세익스피어가 잔혹한 마키아베리라 표현한 그 오래된 편견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범인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예술가나 철학자처럼 다소 독특한 인간으로 살고 싶은가? 이렇게 물으면 평범함을 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대중 혹은 범인이 꿈인가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에는 긍정적이지만 범인과 대중이 꿈이라고 물으면 쉽게 수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단순히 미련이 남은 탓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다 꿈과 현실 사이의 소외를 용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극복하고 열망하는 인간, 즉 니체가 예시한 초인의 욕망이 우리 모두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무엇보다 소외를 싫어합니다. 범인과 대중이라는 말에는 소외란 형용사가 장착되어 있죠. 타인을 속이는 삶은 나쁘지만 자기기만 또한 자랑까리가 못되기에 평범한 꿈이라는 저 위선적 말로부터 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이 버거워 쩔쩔매더라도 현실을 꿈과 같이 살아내야 하는 이유죠. 소외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오르테가이 가세트가 쓴 대중의 반역에 박힌 다음의 주장에 우리가 곤란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수한 인간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평범한 인간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만족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 우수한 인간이다. 그는 봉사의 필요성을 압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남에게 해 입히지 않는 삶이 법 잘 지키며 사는 그 착한 삶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라는 상식 속엔 평범한 인간이 좋은 인간이라는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는 토마스옵스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평범한 인생은 사회의 봉사는 선한 삶이 아니라 권위의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굴종하는 삶일 수도 있겠죠. 군주론에서 마케벨리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입니다. 나는 소심하기보다는 과감한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소심하면 권위에 기대게 되고 권위에 기대면 법만능주의에 적응합니다. 이 법만능주의는 우리의 삶을 평범하며 착하게 권위가 만든 규율에 적극 복종하는 태도로 주저하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독재의 굴러에서 민주주의적 사회로 변혁시키고자 시도하는 마키아벨리와 같은 인간의 고독에 대해 알티쉐리의 관점을 빌려 논해봅니다. 이 내용은 마키아벨리의 고독이라는 알티쉐리의 연설문에서 빌려왔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죠. 마키아벨리의 고독은 그가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는 다른 저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이나 혹은 자연법 전통 속에 위치지어지듯 다른 사상가들을 따라 하나의 진영 속에 하나의 전통 속에 위치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미학을 정립시킨 베네데토 크로체는 마키아벨리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수수께끼의 철학자라는 뜻이죠. 어떤 수수께끼인가? 우선 이런 질문에 답을 내기가 곤혹스럽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주의자인가? 공화주의자인가? 로마 산원고의 마키아벨리는 분명 공화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군주론의 마키아벨리는 군주주의자가 맞습니다. 알티쉘에 의하면 이는 프로이트의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죠. 프로이트는 친숙한 것을 만났을 때의 느낌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 집에 들어설 듯 낯설지 않은 은밀한 요란과 같은 친숙함이고 둘째, 재차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낯설고 스산한 친숙함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철학은 두 번째 친숙함을 자극하죠. 저 멀리 묻어두고 싶은 상처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도 사로잡히는 낯설지만 친숙한 묘함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를 수수께끼로 만들고 그의 언어를 이 세계와 격려시키는 원리죠. 요컨대 마키아벨리를 읽으면 우리는 놀라면서 깊은 사유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빠져드는가? 알티쉘에는 그의 사상이 스스로 사유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 진단했죠.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가? 그는 우리를 국가라는 자명성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정치를 공화정, 귀족정, 군주정이라는 오래된 아리스토텔레스적 분류로부터 탈주시켜 완전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공동체의 구축을 제한하죠. 이 세계를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마키아벨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매우 불편한 지점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이 국가는 민주주의적 발판인 다수겔의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군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했죠. 왜인가 낡은 군주국의 새로운 군주는 어떤 것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세습시키고 민주주의를 태각시키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 전통인 봉곤제적 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폭군의 대명사가 된 체사레 보르자와 같은 강력하고 새로운 인물이 요구된다고 그는 말하죠. 보르자는 낡은 정치적 국가 형태의 포러가 아니었기에 아무 지지 기반이 없는 무에서 새로운 국가를 출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외세 침공과 내부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던 16세기 초 르네상스 말기에 이탈리아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불편하지만 친숙한 무시적 욕망, 즉 미지의 것에 호소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현실적이기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세한 방법까지 서술했죠. 새로운 국가를 위한 두 가지 계기입니다. 첫 번째 독재적 계기죠. 건설자는 혼자여야 하고 혼자 모든 정치에 필수불가결한 무장력을 만들어야 하고 혼자 최초의 법령을 보고해야 하고 기초를 놓고 장악해야 합니다. 낡은 것을 온전히 청소할 수 있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형성되는 국가는 허약하기 때문이죠. 폭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기가 요구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계기가 대중 속에서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서 새로운 국가의 정당성을 설득시켜 내는 일입니다. 이 계기는 인민과 기독권 세도가들 사이의 투쟁의 모순들 속에서 권력이 뿌리를 내리는 기반이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혼자의 책임으로 세워진 국가를 대중의 손으로 넘겨줄 때 새로운 국가는 창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의 왕에 의해 세워진 공화적이 그 실증적 예시죠. 이러한 새로운 국가는 특이한 조건이자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낯섬 속에서만 성립되는 스산한 친숙항의 방식을 취합니다. 바로 모든 정치 형태의 부재라는 조건에서 말이죠. 요컨대 위기가 괴라는 뜻이고 위험이 창조의 벗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것을 고쳐서는 다수를 위한 공동체인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봉곤제적 습속은 변화의 분위기를 선취해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만이 권력 분배로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는 다수의 욕망을 배태시키죠. 대화 타협의 정치는 기득권 세력들의 지분 나눠벗기를 선한 언어로 세탁한 선전 전략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가 증언하듯 수많은 변화의 물건은 그렇게 소멸되고 말았죠. 물론 마케벨리 정치 철학 또한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 17세기부터 불호자 세력들은 자연법 철학이라는 명목으로 법치주의를 상식으로 만들고 나아가 법지상주의를 보편적 법칙으로까지 세워 불편하지만 친숙한 세럼을 향한 우리의 무의식을 잠궈버렸죠. 이른바 법 이데올로기가 중세의 성령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기득권 세력들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들은 자본주의가 마치 자연의 질서처럼 유기적으로 발전된 체제라 선전합니다. 막스가 자본론에 예시한 다음의 사례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독립적 노동자가 존재했는데 이들은 정열적이고 지능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저축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교환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에게 노동을 시킨 대가로 그를 먹여줌으로써 도왔다. 이러한 관용은 수익을 증대시켰고 이 증대된 재산으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것이 산업혁명 뒤 완강한 기득권 권력으로 등극한 부르주아가 강조하는 본원적 축적이라는 법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여태 믿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막스는 약탈, 도둑질, 강제징수, 도주와 농토로부터 쫓겨나고 파산하여 거리로 내몰린 영국 농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이 법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발전이라는 선한 계기가 아니라 착취라는 더러운 동기가 자본주의의 동력이었죠. 알티쉘은 막스가 드러낸 경제의 본원적 축적과 유사한 개념으로 원시 정치적 축적에 대한 증인이 마키아벨리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는 법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모든 국가 양성에 필수불가격연한 무장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는 국가의 출발점이 지닌 필연적인 잔혹성의 언어를 주자함 없이 사실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묘사했지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해서 그는 위선이 없었습니다. 선전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평범한 인간으로 안주하는 삶이 아닌 초인의 욕망을 승화시킬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재자 무솔린의 적수 그람씨는 이러한 측면에서 군주론의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라 주장했지요. 이 선언은 자신이 입각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정치적 국면 속에 스스로를 각인시켜야 하며 그 국면과 이것을 규정하는 세력 균형에 의해 유도되는 정치적 실천에 자신을 전적으로 종속시켜야 하는 신성한 명령이자 신탁과 같은 진리적 차원의 언어입니다. 왜 이런 선언이 절실한가? 민중이 죽어나가는 사태를 거역하고 이에 맞서 다수가 주인의 세상을 급진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수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국가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하니까요. 세월호나 이태원 사태처럼 멈추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사고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벌써 체념한 미래처럼 국가의 기반을 세운 노인들의 빈곤처럼 반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폭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처럼 힘없는 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의 긴급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욕망에 순응할 때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고독에 대해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사람보다 그를 오해하는 사람이 곱절은 많았으나 그가 제 주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출세와 현실적 풍요를 뒤로하고 홀로 미래를 예비한 철학을 남겼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메디치 가문에게 바친 아주 유명한 군주론의 머리끌을 인용해 봅니다. 나는 군주가 통치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을 낮고 천한 지혜의 사람이 감히 논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주제는 없는 짓으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는 사람이 산과 고온의 본성을 연구하기 위해 병지로 내려가고 저지대를 연구하기 위해 산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선 군주가 되어야 하며 군주의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선 인민의 일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공적인 영역인 국가적 차원에서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비용이 설사 공포스럽고 다소 위협적이라 해도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마키아베리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세계를 향한 애증을 복권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가 증오했던 시류에 편승하고 거짓을 둘러대는 삶이 아닌 시류를 창조하고 정직하게 돌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응원하며 안녕 페이퍼 그네이 성스